젠드 chunk 멘트 정상화 정상화 콜라 콜라 그대또 잘 안받습니다 뭐 하는 거 있죠 가노? 귀슬 닮나? 예 어쩔게요 요렇게 애들 그것도 잘 물어보시게 되겠네. 문사리집 요리하고 지금 문사리집 하는 거 뭐고? 식사 전에 애피타이저로 수프를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 수업 좋았지 수업.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 이거 뭐고 또 좋댔는데 이거 또 뭐냐 이거? 기술 당나?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누르면 이거 누르면 방송 꺼집니까? 해코, 해코인가 이거? 끝난다. 끝났으면 됐네. 김씨로 자막에 적어놨으면 됐네. 야 위에 건더기 뭐고 이거? 어 수프지 말 그대로. 아 이거 구수라고? 아 수프지. 야 이게 덜 됐는데 물 잖아 이게 수프가. 더 더 더. 장난 아니겠는데 입만고 싶어. 뭐라 하는 거야. 숲이 아니고 인마 그거는 그거 아니다. 숲지게라. 요리하고 하면 니가 뭐고? 충고를 뭐라고? 야 수프 구애들. 딸의 생각에. 물이 정말 이분도. 아 이거 하네. 아저씨네. 뭐하는 거야? 무슨 일수고 같이 먹었나? 죄송합니다. 야 물 차면 만족했지? 야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수프 추워하는데 왜 그래달래놔? 전분물 조금 타서 나오면 수프 완성되면 전분물이 뭐고? 전분물이 뭐고 문자. 전분물 말입니까? 그래. 전분물 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전분물이 뭐고? 전분물이 뭐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TNDDM 840m 300개. 형민아. 예. 수프 리액션 한번 해봐라. 수프 말입니까? 수프 리액션 합니까? 어 수프 리액션. 준비하기 팀. 거기로 빼말이에요. 과거 학습. 와 성민아 빨리ふ얀을 붓자. 왜 수프고? 수퍼 rondRRREST. 옥수육. 인 geld. 그.. 애피타이 when made su books. 습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옥수수숲이라고? 맞습니다. 그거 옥수 благ? 맞는. 애피타이저로 숲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숲이라고? 맞습니다. 이것도 옥수수가? 맞습니다. 이거 옥수수라고? 맞습니다. 에이스랄라. 이걸 숲이라고 하는 건가? 이거는 이번 시... 맛있네?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근데 숲은 맛있네. 그거는 뭐고? 메인 요리. 메인 요리는? 라면 & 동그랑땡 계란 무침입니다, 형님. 꽉 쳐먹는데 라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기훈님 시사 대접한다고 제가 뭐라 했는데 라면을 사왔나? 돈 줬잖아, 사오라고 하시는 거. 기훈이 형님 밥 쳐먹는데로 뭐지? 없죠? 니는 씻어라, ㅅㄲ이야. 내일 씻겠습니다. 내일 씻는 날입니다. 으응? 새끼.. 새끼 뭐하노? 왜 뭐하노? 시간이 좀 했어? 야, 뭐였나? 이유가 뭔데? 씻는 날을 딱 정해주시고 씻는 날을 ㅅㄲ 어떻게 하면? 형님 일단... 세계적으로 생활하시는 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민아! 네. 또 첫 씻어라. 어.. 형, 저는 바로 다른 요리 준비 하겠습니다. 빨리 해라. 애교는 애피타이저 끝까지 해야지. 엇농는데 이제 시작하면 우연이라고. 야 기훈이 형님 밥먹는데 족 같은 것만 사와가지고 몸에 괴롭거나 맛있는 거 임마! 몸에 좋고 보레한탕 같은 거 좀 해봅지! 좋습니다! 내가 된다고 15,000원 줬으면 언니 뭐 사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했네 15,000원으로 물뽀 도박해가지고 또 돈을 좀 불려가지고 휴식 시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면? 올리면 뭐 사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친 새끼네? 야 무슨 하나? 냄새가 좋다! 맞습니다 형님! 제가 개발한 요리입니다 형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계란 몇 개 푸는 거 거기에? 4개입니다 형님! 다 넣은 거다? 맞습니다 형님! 뭔가? 맞습니다 형님! 그 동그란들 몇 개 있노? 20개 정도? 그건 계란 5개 붙이려고 하면 그건 뭐 붙이는 거 형님? 여기 있습니다 형님! 식사 많이 하십쇼! 식사 많이 하십쇼! 보기는 이래도 지금 이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식사 많이 하시면 좋겠나 형님 진지훈이 형한테 뒤로 와서 뵙고 있어라 흥민아? 예 동선이 좀 옆에서 여자야 뭐 네가 옆에서 좀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시를 쳐내려야지 혼자 알아 놔두니까 내가 내가 하는 거 아이가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좀 강로로 한번 들어봐라 뭐 이거? 암전! 암! 암전이가? 어? 암세포 전이가? 나? 어떠십니까 형님? 맛있다 근데? 오늘 안 된 친구인데 케찹 안 가잖아 케찹 없지 말입니다 형님 아 내가 지금 만 원처럼 갈라고 해? 라면하고 햄하고 계란하고 햇반하고 부탄가스 남은 거 하고 그렇게 사지 말입니다 형님 고추장 없나? 고추인데 지금 먹을 거 없나? 야! 김치 꽁단이 4개 있나? 이거 먹어 조쌈 김치 doing the thing 소쌈 김치 좀 와준네 한의 다 일주일 전에 먹방에서 남긴 김치 안 했다 레벨으로 싹 쌌었나? 아닙니다 형님 저 새 개가 밥난 냄비에 단백째를 털어놨는데 혹시 누군지 아잇니까 개다 내가 잠시만요